라임 너 뭐야? 택배기사 오역 농도 5단계 위험 수준입니다 40년 전 한반도는 사막으로 변했다 생존자는 단 1% 택배기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산수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존재다.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?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택배기사에 어디지겠나? 스스로 증명해. 여긴 어디야? 이 모든 게 천명이 만든 세상입니다. 천명이 만든 세상에 남미는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. 우린 그걸 벗구려고 하는 거야. 또 나은 삶을 위해서는 대가를 취려야 하는 거 아닐까?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. few 지 worth version before you. 지금 여긴 나머 amazingly 했어. enjoying 내ります. 저희가 appel Magazines 물론 저는 나머지 우리 nephew의 Clay liber병 небольш이로 우리 세상에 tresp onda요. San Jacinto